세종시 교육청이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제정된 교복 구입비 지원 범위를 중고교 학생 교복에서 체육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시교육청의 교육복지 담당으로 제출하면 됩니다.